행복한 인생을 위해 코칭이 답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관에서 진행된 2014 미래교회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안녕하지 못한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코칭이라는 접근으로 행복한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코칭은 관계치유와 확대를 통해 희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이라며 목회자에게 코칭은 목회의 또 다른 모습 또는 대안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부모와 양육 코칭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권수영 교수는 다람쥐 체바퀴 돌듯 공교육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자립심 없이 방황의 시간을 보낸다며 행복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공감이 선행된 코칭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강사진으로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 등 총 6명의 강사진이 참여했으며 목회 분야를 포함해 한국사회와 비즈니스, 학습 등 사회 전반의 코칭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컨퍼런스를 개최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은 1977년에 국내 최초로 상담학 전공 대학원 학위 과정을 개설한 바 있으며 2007년에는 국내 최초 코칭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